야, 애들 언제 온데? 몰라, 뭐 금방 오겠지, 뭐. 도착했나 보다. 아, 도착했어? 예슬아, 진짜 미안한데 나 회사에서 급하게 호출이 왔거든? 출근해야 돼서 거긴 오늘 못 갈 거 같아. 야,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. 아, 나 너무 짜증나. 이해 좀 해줘. 하, 그래도 그렇지. 야, 야, 또 전화 온다. 끊어? 야, 야! 민경이 못 온대. 아이, 뭐야. 잠깐만, 재민이. 아, 여보세요? 어디야? 어? 아니,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. 하... 알았어, 끊어. 뭔데? 아니, 재민이도 못 온대. 아니, 걘 또 왜? 아, 몰라. 아,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뭘 어떻게 해. 그냥 우리 둘이 놀아야지. 아니, 둘이 노는 건 노는 건데 우리 숙소는 어떻게 할 거야? 하나 잡았잖아. 야, 너랑 나랑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장난 아냐? 아니, 뭐 그건 아니긴 한데.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. 재밌게 놀자. 그래, 놀자. 와, 물 되게 좋다. 뭘 보는 거야? 아니, 이 물 말이야, 이 물. 하이형 워터월드가 1급 개곡주야. 뭔 생각하는 거야? 아, 그래? 빨리 들어가자. 잠깐만. 너 몸 풀었어?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중교능 해야지. 손 줘봐. 이렇게 팔을 쭉 당겨야 돼. 아, 아프다고. 아니, 아프다고. 아, 인당 최대면적인 곳인데 왜 이렇게 굳냐. 좀 떨어져. 몸 다 풀었어? 어. 그럼 들어가자. 아, 진짜 죽을래? 아, 어차피 물에 빠질 건데. 뭔 상관이야. 야, 이게 파도 불 3미터래. 빨리 가자.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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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가서 좀 쉬자 어어 먼저 나가서 쉬고 있어 거기서 뭐하는데? 아니 나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어서 그래 아니 좀 쉬게 나오라고 아니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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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 그럼 지금? 저 좀 갖다 줄래? 근데 파랄말인데 왜 이렇게 봤냐 그러게 지금 와도 놀기 좋네 인정 가을에 또 올래? 가을에? 여기 트레킹 코스가 되게 괜찮거든 가을에 또 와보자 그래 다 같이 오면 되겠다 아니 둘이 예술아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어? 뭔데?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잠깐만 나 따라올래? 예술아 혹시 눈 감아줄 수 있어? 예술아 혹시 눈 감아줄 수 있어? 왜? 한 번만 감아줘 어 야 이 새끼야 야 이 돼 새끼야 감사합니다.